이번은 뭐 그거예요. 예전에 나왔던 보스들 다 상대하는 것. 돈 워리 팔이 잡듯이. 저렇게 깔고 뭉갠다고. 흐흐흐. 야. 자식아. 임무 19. 계승자. 실현의 계단을 올라가. 실현의 계단이라는 건 뭐 보스 여태까지 재탄이에요. 재탄. 오케이. 가겠습니다. 임무 시작. 자. 이거는 1회차 가지고는요. 모든 능력을 다 개방 못해요. 그만큼 프라우드 오브가 이제 제한이 있고. 왜냐하면 1회차는 S랭크를 받기 어렵지 않아요. S랭크를 받아야 프라우드 오브를 많이 받는데. 내가 제가 봤을 때 한 2회차까지는 깨야지만 얘네 가지고 있는 기술을 전부 다 프라우드 오브를 구입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지금 불완전한 거죠. 자. 내가 지금 뭐 했는데. 이거. 되게 길어졌어요. 스내치 저거 엄청 길어졌어요. 지금 내가 무슨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. 아. 주사위. 이 주사위 요령을 봤는데 어렵더라고요. 보세요. 5단계가 있어요. 예. 저기까지 가야 되는데. 여태까지 나온 보스 재탄이. 이 캡콤이. 이 캡콤이. 이런 캡. 자. 잘 보시면은 이걸 어떻게 되냐면. 자. 이거 빨간색은 저기에요. 그래서. 한 칸. 두 칸. 세 칸. 네 칸은 가야 줘야 돼요. 최소 네 칸. 세 칸은 안되고. 네 칸. coworkers 찾는 Isab Methyl what I'm saying. 딴딴딴 딴딴딴딴딴 딴딴딴딴딴딴딴 됐어! 아잇 뭐야. 에이. 마. 딴딴딴 딴딴딴 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그렇지! 오오오오오오오. 한번의 통과 하나 둘 셋 넷 어? 아 아 이게 아닌데 네 칸을 큰일났다 아 또 처음부터야 아 이렇게 되면 안돼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여섯 칸 다섯 칸 해야 돼요 다섯 칸 아 힘들다 딴딴 딴딴딴딴 딴딴딴딴딴딴딴딴딴 아 미치겠다 이거 너무 빨리 지나간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칸이에요 넷칸 잘 봐야 돼요 아이 여섯 칸 고모님 반갑습니다 에이 아닌데 아 이게 아닌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에이 에이 일단 5분아 먹자 에이 잘 됐지 뭐 5분아 먹거나 한 번에 통과해야 되는데 아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여섯 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칸 아 여섯 칸 어떻게 골라 딴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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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딴 딴 딴 됐어 됐어 오오오오오 여섯 칸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고우 자 보스 전입니다 아 보스전이라기보다 이제 아 내가 지금 단테랑 헷갈렸어요 키가 아 단테랑 키가 헷갈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점프를 계속해야되요 아이씨 진짜 그래서 하나 깼고 피하고 사지샷으로 발동할 수 있다고요? 이거? 사지샷이 뭐야 아 얘네 상대하기 너무 힘든데 기모에서 총 쏘는가? 오 그러네? 아 처음 알았네요 이런 경우가 있었구나 애들이 다 그냥 죽어버리네 말도 안돼 와 저거 안 알려주셨으면 모를 뻔했어요 기모에서 총 쏘는거를 반격을 할 수 있다 허허 잠깐만요 아휴 이제 두번째 단계입니다 첫번째 단계는 이제 저 기사들 나오는거 그리고 이제 이것도 한방에 가봅시다 한방에 아니아니 이거 말고 이거 먹고 자 몇칸을 가야되는지 잘 보세요 자 한칸, 한칸, 두칸, 세칸, 네칸, 다섯칸, 여섯칸을 가야되요 여섯칸 아 아 여섯칸 아 됐어 됐나 됐다 반응속도 하나, 둘칸, 셋, 넷, 다섯, 여섯, 고음 5분 안 먹었다 예, 요령 알았어요. 그동안 까먹고 있었어요. 아휴. 우와. 아, 저거 어떻게 피하냐? 아, 이런 식으로 피하는 거였구나. 아, 이거 가까운 데서 하니까 내가 공격하고 있을 땐 웬만하면 뭐야? 저거 뭔데? 왜 공격을 당하지 내가? 아, 저거. 아, 저거. 아, 저거. 됐다. 피했어. 아, 진짜. 왜 그룹기 상태로 안 들어가지? 아, 이거 타이밍 맞추기 되게 힘드네, 저거. 어, 맞혔다. 아.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맞춘다, 저놈이. 됐어. 아. 됐어. 아. 끝. 자, 회복약 안 나오냐? 아, 회복약을 안 주네. 회복약 저기 있죠, 뒤에? 조금 주죠, 너무. 자, 이번에. 세 번째. 이게 하나, 두 칸, 세 칸, 네 칸, 다섯 칸, 여섯 칸을 하면 안 되겠네. 다섯 칸 해야겠죠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칸. 다섯 칸, 두 칸. 오케이. 아, 이거 5를 한 번에 맞춰야 되는데. 됐어.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굿. 원, 투, 트리, 포, 파이브. 오케이. 이 빨간색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, 여러분들. 어, 파란색이 있으면 이렇게 오브를 많이 줘요. 어, 그러시길래. 계산을 한 거예요, 제가. 이 빨간색이 있게 하면 안 돼요. 이제 두 칸, 이제. 두 칸, 여기서. 한 칸, 두 칸 하면 이제 일로 가는 거죠. 다음 보스하고 싸우는 거고. 자, 다. 두 칸이에요, 두 칸. 어디 보자. 됐어. 됐어. 와아아아. 예. 아. 어. 예. 에야. 가자. 야아. 이건 누구냐. 애 Eye 어. 맞았다. 이놈이 좀 귀찮죠 상대하기가 굴르면서 무조건 일방적인 동견만 해서도 안 돼요 왜냐면 나를 얼려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 오오오오오오 한 핏 깎았죠? 자 사라진다 저놈 넘어다니면서 때리고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안녕 아.\par 어디있어? 여기 changed 이 täły 아까 그룹이 상태? 아 못봤어요 아 아 이놈의 그룹이 상태가 너무 됐다 그룹이 상태다 이놈이 그룹이 상태라서 구분이 안갔어 내가 아까 아아 어 어 조심해야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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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아 에 아 아 아 아 아 아 됐어. 4칸이에요. 요령을 알았어요. 뚜루룩뚜룩뚜룩뚜셋 4칸 이번엔 무슨 보선이냐 아 얘 짜증나는데 됐어. 틀고 공격을 안할때 피하고 옳지.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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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그 때 버스터 썼어야 되나 그루기 상태? 나는 보스의 그루기 상태랑 평소랑 구별을 못하겠어. 비슷해가지고 생긴게 좋았어. 좋았어. 와 아 아 네 아 아 그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상당히 힘드네요 2회차 2회차 가면 좀 할만하겠구나 이래서 PC 게임이 로딩이 빨라서 좋은거야 콘솔 게임은 로딩 얼마나 느리냐 GTA 5 봐요 뭐 1분 30초 40초 걸리죠 PC 게임이니까 빨리 걸리죠 죽었을 때 짜증나요 1초라도 기다리기 싫어 1칸 2칸 3칸 4칸 5 6칸 5 아니면 6 6칸 4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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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6칸 4칸 4칸 아 저기 날아다니는 보스는 가장 짜증나 상대하기가 닌자 가이드 할 때도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았거든요 아 진짜 드럽게 안 참았네 얘네들은 그거 할 필요 없어요 보스전이 중요하지 지금 콤보가 중요합니까 아 드럽게 안 맞네 진짜 이색군님 반갑습니다 거짓이기 싫어요 friend iu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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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en ium 아하하하하하 됐어 아 나 이거 재작 오 잡히면 안돼 되었지? 됐어 아 이제 좀 되는구나 반피 깎아놨어요 어 피를 깎고있죠 와 피했는데 맞냐 엘렌웨이크 이름만 들어봤어요 해보진 않고 아아 아아 피하기 100엔들아 저거 아아 아아아 아니 맞았는데 왜 길 맞았는데 네디 때렸는데 왜 저놈이 킬 채웠지 이게? 허 참 나 진짜 이거 게임 참 좋네 뭐같이 만들어놨네 다행이다 빠진 않았죠 이 강아지는 좀 안불렀으면 좋겠다 도움도 안되는걸 왜 불러 뭐야 지금 맞은거야? 피했는데 아 되게 상당히 어이없네 아 아 되게 상당히 어이없네 와 이거 피하기 되게 짜증낸다 아 피했다 자 이렇게 아아 피하는 요령 알았어요 아 가까이 있으니까 못 피하네 아 됐어 아아 짜증난 녀사 그치 그렇지 시간 사야 두고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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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깼어 아 아 요는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뭐 이번 미션은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 미션이에요 아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이게 보스전이 뭐냐면 내가 한 세 방 두 방만 때려야 되는데 한 대 더 때리려다가 읊어맞아 그거를 조절하기가 힘들어요 아깐 그걸 조절해서 이제 별로 안 맞고 깼죠 아 네 깼습니다 에헤이 아 아멘